2019 겨울아 놀자 우리 여러분들은 춥지 않게 모자 귀마개 장갑 이렇게만 준비하셔서 레솔레파크 겨울아 놀자 이쪽으로 오시면 가족들과 겨울방학을 신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낼 친구를 한 명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왔는데 나의 소개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?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? 다음은 민백초등학교 3학년 1반 김나희입니다. 네 아 민백초등학교 3학년 몇 번? 1번 몇 번? 10번 담임선생님은? 아악 아악 자 이쪽에 여러분들 오게 되면 휴게심터가 있습니다. 이 안쪽에 오시게 되면 가족분들과 함께 쉬실 수도 있고요.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셔서 식사도 좀 하실 수도 있고 이것도 체험학습장도 있으니까요. 어떤 체험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들어가세요. 네 베이디 퍼스트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군밤도 올려놓고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군밤 좋아해요? 싫어해요. 무료체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눈사람 만들기, 종이기차 만들기, 목공예체험 이렇게 세 가지가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데 선생님? 네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가 목공예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할까요? 네 가능합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앉을까요? 조각을 이런 거로 붙여도 되고 그림 그려도 되고 여기 있지? 나의 우리 무슨 모양 만들 거예요? 사람이요. 엄마네? 아닌데요. 어 미안해요. 그럼 이모네? 언니예요. 언니! 이야 언니랑 친하구나. 싸워요. 눈? 눈? 코? 코와 입? 그리고 이쪽은? 모자. 모자! 나의 친구의 언니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어요. 하이파이! 와 오늘 여기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. 저쪽에 라면 있고 어묵 있고 어 여기도 컵라면 있네. 어느 쪽으로 갈까요? 오른쪽이요. 오른쪽. 갑시다. 자 여러분들 또 그거 아시죠? 의왕 사랑 상품권. 의왕의 지역화폐입니다. 보시게 되면 5천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올해부터 새로 나온 카드형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나의와 함께 맛있는 어묵을 한번 사보도록 할 텐데요. 사장님! 어묵을 먹고 싶은데요. 카드 가능한가요? 카드 가능하고요. 의왕사랑 상품권 가능한가요? 가능. 가능하고요. 그럼 우리 나의 몇 개? 한 개. 한 개? 그러면은 다섯 개 주세요.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 겨울아 놀자!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도 의왕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의왕시에 사는 모든 시민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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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